어? 이거 테이퍼 떨어졌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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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강원도에서 서울로 가는 중인데 지금 전방 300m에 작업 중이라 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를 만나러 갔다 짠 난 젊어 멋있어 섹시해 안 하죠 운전은 내가 하고 있잖아 운전은 남기씨가 하고 있어 너희들 다리에 뭉친건 다 풀렸니? 아프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뭉쳐 더 움직여야지 테이프가 붙어있었는데 테이프가 붙어있었는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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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랩트는 체력이 짱인게 아니라 회복을 하러 온 거지 너무 힘이 드니까 서울에 있으면 회복이 안돼 미세먼지도 많고 와이파이 스모그도 너무 많고 독감이 걸렸구나 독감이 걸렸구나 요즘 A형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O형도 걸리나? 시상식이 어디에 나오는지는 비밀이야 시상식이 어디에 나오는지는 비밀이야 다들 알고 있겠지만 식사는 했어 전라도 밥상에서 피닉스파크에 있는 전라도 밥상에서 돌게장 정식을 먹고 왔다 예방주사는 맞잖아 생일 축하해 그래 넌 노르웨이 사람 안녕하세요 노르웨이 가고싶어요 I like to go there 노르웨이 노르웨이랑 스토콜롬이 너무 가보고싶어 너희들 오베라는 남자 봤니? 오베라는 남자 진짜 재밌다 오베 어제 오베라는 남자를 봤는데 아 정말 아름다운 사랑 얘기였어 스토콜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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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가보고싶어졌어 아 내 친구 그 동우 남동우 아버지가 스토콜롬에 계시다고 그래서 조만간 무작정 찾아가려고 오베라는 남자 나는 영화로 봤어 오베라는 남자 스웨덴 영화인데 스웨덴 사람들 특이한 것 같아 그래 홍콩 홍콩 친구들 안녕 비엔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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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어 비엔남 비엔남 가고 싶은데 비엔남 스케줄이 없다 이거는 지금 내 피부가 좋은 게 아니라 이 키스미 저거야 색깔 이게 원래 톤이야 오 이상해 키스미 아 포샵 포샵 기능이라 좋아졌어 브이랩 못들린 사이에 스노우 이모티콘이 뭐지? 스노우 이모티콘이 뭐지? 이모티콘이 있나? 아 뭐 이런거? 왜이러기 왜이러기 ABC 비디오 ABC 비디오? 아 비메오? 비메오 돈 낼 때가 됐나보다 돈 낼 때가 돼서 아마 없어졌을지도 몰라 돈 내야지 비메오는 유료거든 번역 과제 중인데 해달라고? 뭐래달라는거니? 그래 엑소 엑소 돈 달이 뭐라고? 달이 안아프냐고? 어 달이 안아파 영덕 영덕 영덕하고 싶다 너 뉴질랜드의 trip 뭔 말이야? 엑소 엠티를 떠나냐고? 엠티 안가는데? 컴투뉴즈랜드 뉴질랜드 가고싶은데 안 돼 아 우리 안무는 다 정해졌지 연습 마무리 중이지 일본에 신화 콘서트에 하이 야리다이 도모이맛 아 피자 좋아해 피자는 핀 피자 핀 피자 좋아해 핀 피자 슈퍼 슈프림 피자 안전은행 해야 돼 안전은행 해야 돼 터널이다 딴 나라 가지 말고 한국에서 열일 좀 하라고 내가 일하는걸 하나도 보질 않았구나 굉장히 열일했는데 대구에서도 콘서트 해달라고 대구 넘어가고싶다 팔공산 좋은데 컴투말레이시아 어 자전거는 요즘 많다 추워 교통사고 났다고? 냥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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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 그쵸? 오른쪽에 아예 서있어 버스 아 아 그냥 잘 잘하면 돼 그냥 다음 콘서트는? 내 제 플랜 티켓을 연결하여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자꾸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말하겠니? 타이완을 만나러 가고싶다 나도 타이완을 가고싶다 플로리다 어 나 좀 이따 다시 들어올게 안녕